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릴떼쉔입니다. 사랑합니다. 이분은 엄청 유명하신 분이에요. 솔직히 이분이 더 잘생기셨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릴떼쉔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택시. 택시를 봤어요. 노란 택시를 봤습니다. 구타니컬 가든데 이렇게 사람이 너무 많네. 누구 혹시 기다리세요? 택시 드라이버 나와주세요. 택시 드라이버에서 릴떼쉔입니다. 아, 저는 릴떼쉔입니다. 제가 공식적으로는 이번에 처음인데. 사실 제가 예전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15년 전에. 사실 제가 이 공식의 입장에 왔습니다. 사실 15년 전에도 왔습니다. 15년 전? 15년 전? 15년 전? 솔직히 지금 많이 돌아보지 않고, 숙소 근처만 봐서 많이 바뀌었는지는 지금 제가 느끼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영화 촬영을 마치고 나서 개인적으로 다시 타이페이에 올 거예요. 아, 그럼 제가 다시 돌아다니는 걸 보더라도 제가 돌아다니는 걸 보더라도 네. 정말? 원래 와야지. 혹시나 와서 제가 돌아다니는 걸 보더라도 다시 돌아다니는 걸까? 네, 잘 보고요. 모 determin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건들고 다음에 사진을 같이 찍자. 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이들에게 들어온다면 아니면 사이indo 내 길을ools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